태양광 사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조 넘는 돈을 썼는데 그 넘는 돈 중에서 일부를 특정 지어가지고 감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2,600억 정도의 비리가 밝혀졌다. 이런 식으로 대사투피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고 우리 민생경제 시간에 낱낱이 파헤셔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비리가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비리가 없는 그런 기금사업 같은 게 있은 적이 있습니까? 개인 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개인 비리라기보다는 태양광 사업을 크게 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고 국가가 예산을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밭에다가도 하고 산에다가도 하고 논에다가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을 받을 조건이 아닌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처럼 꾸며서 신청하는 신청자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감시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속였는데 못 속이는 경우도 있고 속인 걸 나중에 찾아내는 일도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하는 건 너무 당연한 말이라서 저건 윤 대통령 하는 말은 하나만 한 말입니다. 문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거 태양광이라고 꺼내놓고 한 300억 시원하게 해먹자라고 계획을 세운 사업이라면 그거는 정권 차원의 비리고 말 그대로 적폐청산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책 사업을 펼쳤는데 거기에 신청자 중 범죄자가 있었으니까 그 사업을 계획한 사람들 다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얘기는 후자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국책 사업을 펼칠 때 해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먹었느냐 들여다봤더니 대출이야. 절이 대출을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너무 쪼잔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절이 대출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2,600억의 많은 퍼센테이지가 절이 대출이더라고요. 밭을 갔는데 밭이 아니더라. 이러면 그 사업을 꾸미는 데 들어갔던 돈 50억이 전체가 비리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0억 중 30억이 대출이고 30억 대출을 하면 그중에서 이자 지원을 얼마나 해줬냐 금액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자 비용은 3천만 원, 5천만 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국고 손실부는 3천만 원인 것이고 이들이 뭉뚱그려서 발표할 때는 이걸 30억짜리 비리로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 부풀려져 있더라는 거죠. 전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계속 문재인 대통령을 갖다가 얽어매고 문재인 대통령 하다가 안 되면 누구 민주당의 어떤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엮으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보이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돈 처먹은 놈들이 있다면 무조건 다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같이 짬짬이를 해서 돈을 해먹은 경우가 있다면 그건 윤석열 정부든 아니든 상관없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저희가 과거 정부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업 기획 자체를 문제를 삼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예산을 원전 에너지 몰빵을 해야 된다. 이러면 좋을 것 같죠. 다음 정부 들어서는요. 원전 마피아가 해먹은 액수를 찾아내서 똑같이 또 수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원전 마피아는 더 많이 해먹죠. 훨씬 더 정교한 구조로 자기들끼리 짬짬이 안 해서 사업을 해먹는 게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정 한두 개 대학의 특정 한두 개과가 전체 비즈니스를 좌우지 유지하게 되면 일부는 기업에서 일부는 정부에서 일부는 바깥 민간 영역에서 서로 돌아가면서 해먹는 구조를 만들거든요.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과 관련돼서 문제인지 좀 그렇다고 보고 그런 점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그렇죠. 그중에서 문제가 생기고 돈 떼먹는 놈들은 그대로 처벌하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걸 무슨 대단한 문재인 정부 적폐인 것처럼 뭐라 하는 건 되게 웃기는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딱 찍어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이권 카르텔 비리의 혈세 사용이 된 걸 개탄한다. 이거는 그냥 수사에 가이드라인은 그냥 준 거죠. 이렇게 가져가자. 잘하고 있어. 좆박아. 그냥 뭐 5년 임기 동안 내내 수사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수사밖에 없으니까 아는 게. 완급 조절을 해본 게 수사밖에 없으니 수사를 가지고 뭘 할 수밖에 없죠. 아 살다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오로지 이상민 한동원장과 두 사람이랑 같이 수사에 골몰을 하고 있고 기재부는 얼씨구나 하고 모든 사업들을 기업들한테 돈 파주는 구조로 만들어서 기업들로부터 입금을 받고 있고 국고를 거덜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복지는 계속 줄이고 있고 그리고 지들끼리 특활비는 또 올려주고 있고 당장 환율 지금 1,450원 1,490원 이러다 이제 1,500원 넘어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어제 1,390원이 무너졌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완제품을 수출하는 자동차나 반도체 입장에서는 앉아서 15%의 추가 영업이익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재부가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1년에 1조 5천억 원씩 법인세도 아끼는데 환율로도 쏠쏠한 재미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흡족해하시니까 기재부로서는 환율 관련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환율이 이러이러한데 우리가 손 못 대는 영역이지만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환율이 너무 올라서 우리도 환율 방어를 해야겠으니 원화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자율을 미국 수준은 아니더라도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다라든지 국민단체 설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기재부 장관은 다 침묵 모드로 돌아서 있는 거죠. 지금 표정 관리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알겠죠. 그러면 본사가iem 바로 주제 가능한 잘못된 계절이면 Cute! 감사합니다.